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뽀로로와 함께하는 기억력 퀘스트! 뽀롱뽀롱 퀴즈! 물 크게 뜨고 이야기를 보다가 갑자기 나오는 돌발 퀴즈를 맞춰봐! 친구들, 준비됐어? 첫 번째 문제! 로디, 그쪽을 더 조여봐. 생일 선물 완성! 해리가 좋아하겠지? 그럴까? 그럼, 좋아하고 말고. 이 에디님의 발명품인데. 저게 뭐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안 되겠다. 해리는 좀 더 작은 선물. 해리, 로제이! 어? 해리! 안녕! 해리야, 안녕! 무슨 일이야? 내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노래? 안 들어봐야죠. 듣고 싶다고? 어? 그럼 한번 들어봐. 자동자동자동차, 나는 좋아요. 내 몸에 딱 맞는 작은 자동차. 자동자동자동차, 작은 자동차. 어때? 어? 정말 재밌는 노래다, 그치? 자, 그럼 난 가볼게. 어?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 노래는 왜 부른 거지? 여기서 문제! 해리는 갑자기 자동차 노래를 왜 불렀을까요? 1번, 생일선물로 작은 자동차 장난감을 갖고 싶어서. 2번, 자동차 장난감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3번, 애기에게 장난감을 사주려고. 힌트! 다시 한번 잘 보는 거야. 자동자동자동차, 나는 좋아요. 내 몸에 딱 맞는 작은 자동차. 자동자동자동차, 작은 자동차. 정답은 5, 4, 3, 2, 1. 정답은 1번. 두 번째 문제. 패티야, 내 노래 한번 들어볼래? 어? 그, 그, 그래. 반짝반짝 무대 의상 입고 놀아. 노래 부르면 정말 행복할 거야. 참 좋을 거야. 어때? 내 노래? 어, 어? 좋은데? 그럼 난 이만 안녕. 응. 이번엔 다른 줄넘기를 준비했는데. 안 되겠다. 흐흐흐. 루피루피. 헤리, 무슨 일이야? 어? 어, 그게. 어? 과자네. 아, 맛있는 걸 보니까 노래가 생각나네. 무슨 노래? 들어봐. 딸기 딸기 케이크. 정말 맛있어. 생크림이로 딸기가 쏙쏙쏙. 노래 좋지? 응. 그런데 딸기 하니까. 갑자기 딸기 쩜이 먹고 싶어졌어. 그, 그게 아닌데. 아, 잠깐만. 다른 노래도 있어. 다른 노래? 들어봐. 딸기 딸기 케이크 꼭 먹고 싶어요. 생일 파티에는 딸기 케이크지요. 아, 노래를 들으니까 왠지. 내일 딸기 케이크를 만들고 싶어지는데. 그래. 그거 참 신기하네. 여기서 문제. 루피루피는 내일 무슨 케이크를 만들까요? 1번, 장난감 케이크. 2번, 맛이 이상한 케이크. 3번, 딸기 케이크. 힌트. 다시 한 번 잘 보는 거야. 아, 노래를 들으니까 왠지. 내일 딸기 케이크를 만들고 싶어지는데. 정답은 5, 4, 3, 2, 1. 정답은 3번. 마지막 문제. 내일이면 해리 생일인데 뭘 선물하면 좋을까? 크롱. 축구공 어때?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아니야, 아니야. 선물하면 축구공이지. 크롱 크롱. 축구공. 크롱 크롱. 어? 어? 으흠. 빨간 나비 넥타이 참 예뻐요. 내 1, 4 생일 선물로 받으면 참 좋겠네. 크흠. 그럼 난 이만. 어? 넥타이 크롱? 크롱. 이 선물은 나비 넥타이 할까? 크롱 크롱. 크흠. 크흠. 알아들었겠지. 크흠. 친구들 모두 해리의 노랫말대로 생일선물을 준비하고 있네요. 포비한테는 어떤 선물을 달라고 할까? 아? 아! 피리가 좋겠다. 어. 해리 생일선물 준비 끝. 포비, 포비. 으. 으. 포비. 에. 헤리 왔어. 포비. 내가 노래 불러줄게. 릴리 릴리 릴리. 피리 소리 정말 좋아요. 나한테 필이 있으면 딱 좋겠네 여기서 문제! 베리는 코비에게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 할까요? 1번, 피자 2번, 피클 3번, 퀴리 힌트! 다시 한번 잘 보는 거야 릴릴릴리, 피리 소리 정말 좋아요 나한테 필이 있으면 딱 좋겠네 정답은 5, 4, 3, 2, 1 정답은 3번 친구들, 오늘 재미있었지? 퀴즈를 맞춘 친구들 정말 잘했어 다음에 또 만나서 재미있는 퀴즈 같이 맞춰보자 그럼 안녕 최고의 생일 선물 뽀롱뽀롱 숲의 아침이 밝았어요 포비와 해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내일은 해리의 생일 정말 행복해! 지난 생일에는 뭘 받았다가 해리, 여기 생일 선물! 줄넘기! 줄넘기? 흠 해리야, 해리 축하해! 크랑 크랑! 고마워 이게 뭐야? 내 선물은 장난감 비행기야 너무 크잖아 자, 영양만점 당근 케이크야 당근? 당근? 당근 싫은데 이번에 내가 좋아하는 걸 받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좋은 방법 아, 그래! 그런 방법이 있었지 해리! 어? 어? 나 찍은 거야? 응? 갑자기 왜? 어, 그냥 아, 맞다! 나는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럼 안녕 어? 어? 무슨 일이지? 잘됐다 해리 생일 선물을 준비해야지 로디, 그쪽을 더 조여봐 생일 선물 완성! 해리가 좋아하겠지? 그, 그럴까? 그럼, 좋아하고 말고 이 에디님의 발명품인데 저게 뭐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안 되겠다 해리는 좀 더 작은 선물 에디, 로제님! 어? 해리! 안녕! 해리야, 안녕! 무슨 일이야? 내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한 번 들어볼래? 노래? 안 들어봐요 듣고 싶다고? 어? 그럼 한 번 들어봐 자동자동자동차 나는 좋아요 내 몸에 딱 맞는 작은 자동차 자동자동차 작은 자동차 어때? 어? 정말 재밌는 노래다, 그치? 자, 그럼 난 가볼게 어?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 노래는 왜 부른 거지?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게 아닐까? 아, 작은 장난감 자동차 응, 빨리 만들자! 작전 성공! 그럼 이제 패티한테 가볼까? 패티야, 내 노래 한 번 들어볼래? 어? 그, 그, 그래 반짝반짝 무대 의상 입고 노래 부르면 정말 행복할 거야 참 좋을 거야 어때, 내 노래? 어? 어, 주운데? 그럼 난 이만 안녕! 이번엔 다른 줄넘기를 준비했는데 안 되겠다 루피루피 어? 해리, 무슨 일이야? 어? 그게 와, 과자네 아, 맛있는 걸 보니까 노래가 생각나네 무슨 노래? 들어봐 딸기 딸기 케이크 정말 맛있어 생크림이로 딸기가 쏙쏙쏙 노래 좋지? 응 그런데 딸기 하니까 딸기 하니까 갑자기 딸기쨈이 먹고 싶어졌어 그, 그게 아닌데 아, 잠깐만 다른 노래도 있어 다른 노래? 들어봐 딸기 딸기 케이크 꼭 먹고 싶어요 생일 파티에는 딸기 케이크지요 응? 아, 노래를 들으니까 왠지 내일 딸기 케이크를 만들고 싶어지는데? 그래? 그거 참 신기하네 내일이면 해리 생일인데 뭘 선물하면 좋을까? 그럼 어? 축구공 어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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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박 멍이? 크롱 아니야, 아니야 선물하면 축구공이지 크롱 크롱 축구공 크롱 빨간 나비 넥타이 참 예뻐요 내일 내 생일 선물로 받음 참 좋겠네 크롱 크롱 그럼 난 이만 넥타이? 크롱? 해리 선물은 나비 넥타이로 할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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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들었겠지? 친구들 모두 해리의 노랫말대로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있네요 코비한테는 어떤 선물을 달라고 할까? 아, 피리가 좋겠다 ook 어? 해리 생일 선물 준비 끝? 코비, 코비 퍼비! 퍼비! 헬, 헬이 왔어? 퍼비, 내가 노래 불러줄게 어? 흘릴릴릴리 피리 소리 정말 좋아요 나한테 피리 있으면 딱 좋겠네 어때? 가사가 참 좋지 응? 어떠냐니까? 아, 정말 좋아 알겠어 그럼 나는 이제 들어가서 잔다 어?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침이 됐어요 오늘은 드디어 해리의 생일이에요 아이 참 올 때가 됐는데 퍼비! 해리는 아직 자고 있어 그럼 우리 빨리 가서 놀래주자 응 왔구나 해리야 빨리 일어나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생일 축하해 아, 깜짝이야 고마워 고마워 우와, 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후우 잘해 자, 여기 선물 나도 짠, 정말 마음에 들어 얘들아 어떻게 내가 꼭 갖고 싶은 선물을 준비한 거야? 으아 으아 해리야 이건 내 선물 내가 열어줄게 고마워 어? 이게 뭐야? 책이잖아 이건 책이 아니라 아냐 아냐, 나중에 볼게 배고파 우리 케이크 먹자 그래, 어서 먹어 어? 아 음 루피, 정말 맛있다 맛있다니 다행이다 해리는 포비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안녕 고마웠어 오늘 정말 재밌었지? 크랑크랑 저기 얘들아 어? 왜 그래? 저, 그게 말이야 어? 해리가 나한테 화가 난 것 같아 해리가 화난 것 같다고? 기분 좋아 보이던데 근데 내 선물은 꺼내보지도 않더라고 왜 그런 걸까? 해리가 포비한테 무슨 노래 안 불러줬어? 노래라니? 해리가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을 노래로 불러줬잖아 크랑맞아 아, 그러고 보니 피리 노래를 불렀어 아, 포비한테는 피리를 받고 싶었나보다 맞아, 맞아 아, 그랬구나 안되겠어 나 먼저 가볼게 포비! 정말 마음에 들어 포비 선물만 빼면 말이야 내가 좀 너무했나? 흠 근데 포비는 뭘 선물한 거지? 무겁기만 하고 정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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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진들이잖아 어? 이건 어제 찍은 거네? 포비는 해리 사진을 모아놓은 앨범을 준비했네요 어? 음악회 때네! 아, 포비가 이렇게 멋진 선물을 준비했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포비는 어딜 간 거지? 포비... 포비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아... 설마... 나 때문에 집을 나간 건가? 안돼, 포비! 아우, 어떡해 다치기라도 했으면 그래, 빨리 가서 포비를 찾아야지 해리야! 우와! 날씨도 안 좋은데 어딜 갔다 온 거야? 걱정했잖아 아, 그, 그게? 포비! 미안해! 왜, 왜 그래, 해리? 포비가 멋진 선물을 준비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니야 내가 해리 노래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선물을 냈지 아냐, 아냐 포비 선물이 제일 마음에 들어 그래? 아, 맞다 여기 다른 선물도 있어 어? 필이잖아! 우와! 소리도 좋고 크기도 딱 맞아 잘 됐다 정말 고마워 포비, 내가 노래를 불러줄게 포비가 최고! 최고의 선물! 포비! 포비, 포비! 최고의 선물?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어 응? 잠깐만 앨범에 대해 사진만 있잖아 아, 응 좋아 자, 빨리 앞에 보고 어? 어? 아하 자, 그럼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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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와 포비의 사이좋은 모습 정말 보기 좋네요 2부에서 정상웅 정상웅 정상웅